한국인의 사망원인 그 중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심장질환과 내열관질환 원인은 바로 혈액문제 콜레스테롤로 인해 좁아진 혈관 특히 겨울철에 수축된 혈관은 건강에 적신호를 키게 되죠 걱정 마세요 이 오메가3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화산과 빙하가 어우러진 이곳 알래스카의 차갑고 깨끗한 바닷속에는 활기찬 활어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물고기는 알래스카 폴락이라고 해요 먹이사슬의 아래쪽에 있어서 중금속과 수은 그리고 다이옥신과 같은 나쁜 환경호르몬의 노출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당신의 건강지킴이 애터미에서는 모두의 건강을 위해 청정지역 알래스카를 닮은 이 오메가3를 만들었어요 하루 두 캡슐로 EPA와 DHA 700mg을 먹을 수 있고 섬세한 오일정제 기술로 어치를 줄여 깔끔하기까지 또 다른 캡슐보다 사이즈가 작아 어린이도 안심하고 쉽게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비타민 E와 부원료로 울금까지 넣어 좋은 상태에서 섭취할 수 있대요 하루 한 번 단 두 개의 캡슐로 간편하게 원활한 혈액의 흐름을 도와주고 중성 지지를 낮추는 E 오메가3 당신의 건강에 애터미 E 오메가3를 체험해보는 건 어떨까요? 애터미는 당신의 건강을 지킵니다 영능을 지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